항상 2개에 도와가는 길이 그렇게 슬퍼하는데요. 슬펐어. 두 번 떨어지고 가는 길마다 슬펐어. 오늘은 웃고 가잖아. 아유 됐어. 성적도 잘 나왔는데 그만하면. 그만하면 잘 나온 거야. 한국에서 20년 넘게 운전한 아저씨. 13개 틀리고 합격하셨고. 그랬다 그랬잖아. 부인은 그거보다 조금 조심해요. 부인은 남편보다도 잘 봤어. 한 번 떨어졌지만. 그건에 그렇게 많이 걱정됐어요. 습관 때문에 그렇죠. 습관. 한국 습관. 저거는 지금 노란불 깜빡거리는 거잖아. 그러니까 저거는 조심해서 가도 되는데 저게 빨간불이 깜빡거릴 때는 양쪽 방향 다 못 가요. 자. 랩트라인 체인지. 서두르지 말고. 그렇죠. 다 확인하고 디시전하고 액션하는 거예요. 얼찌 잘했어요. 그리고 앞에 신호 못 간다는 거 미리 보라고요. 항상. 속도 많이 내지 마요. 오케이. 어쨌든 합격을 다시 한 번 축하해요. 이건 조금 일찍 쓴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게버와 리미트 라인으로 아까 3개 감점됐잖아. 그러니까 너무 일찍 써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써도 안 되고. 항상 자기 자리에 서요. 스스로 한 번 가봐요. 필요할 때 내가 엔진 브레이크 단수를 한 번 불러봐 줄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라이트 레인 체인지. 그리고 라이트에 서요. 시그널 라이트. 오케이. 라이트 레인 체인지. 옳지. 오케이. 스피드 각도 트라피치크 다 잘했어요. 시험 보고 나니까 합격하고 나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. 똑같은 줄 알고 해요. 이제는 저랑. 그 저기 아까 그 뭐야 이 템포로리로 지금 받아왔죠. 라이선스. 네. 그쵸. 그거 그게 원본을 오리지널을 꼭 저기 차에다 갖고 다니셔야 돼요. 그리고 카피를 하나 해두시고 카피 분은 집에다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포밋 넘버가 드라이브 라이선스 넘버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아직 외웠나 모르겠네. 전화번호 외우듯이 꼭 외우세요. 그래 만약 두고 와도 면허 그건 알고 있으면. 안 되는 거요. 면허 미소지로 또 그것도 티켓 받아요.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. 차에. 오케이. 라이트 레인 체인지. 잘했어요. 넉넉하게 잘 가고 있어요. 진짜 잘 땀는데 이렇게. 어. 문이 열려 있다고요. 짐을 큰 걸 실어서 그렇습니다. 이게 묶고 놨어요. 묶고 먹기는. 괜히 저렇게 레인치지를 잡고 하는 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. 눈에 띄잖아요. 오케이.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끊어볼게요. 최백 bottle haga. 오케이. 에이. 감사합니다.